아.. 쟤들이 어디로 들어오니까 봐야돼 왼쪽으로 들어가요? 네 아니면 뒤로 잡을래요? 그냥? 뒤로 잡는게 낫지 않을까? 아니면 좀 기다렸다가 나중에 오면은 쏘는게 돌아갈 때 가운드 쪽으로 에네비 쏘긴데 뭐해? 아이고 걸렸다 이거 큰일났네 킬 아 단발사격하면 안되네 우리는 위쪽으로 돌게요 제가 봐드릴게요 넥님은 여기 계속 봐주시고 네 계속 오니까 지금 위쪽으로 5명 여기 여기 10명 네 그쪽으로 좀 많이 있다 여기 한 20명 여기 한 20명 여기 끝이었구나 아 죽.. 죽었어요 아이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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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거를 보면서 한마리씩 따야될 것 같은데 여기에서 한번에 차단하면서 들어가야될 것 같은데 그니까요 지금 여기는 아무도 없어요 거기 화를 들어가갖고 해체 시켜버린 여기 애들.. 들어온다 들어온다 이쪽 건물에 많이 있어요 여기 건물 해체는 다 하셔도 될 것 같고 저쪽 그래도 저기 오는 애들 다 잡아가지고 할만할 거예요 이쪽 정리하시고 내려온다 이쪽으로 들어가요 여기 둘 여기 둘 여기 둘 여기 둘 여기 둘 잠깐만요 저 장전도 여기 하나 나이스 커트 그.. 여기 네명 어디요? 저희.. 어.. 컴백한다 골목길로 들어가고 있어요 지금 저쪽 뒤 뒤 잡혔어요 뒤 여기 둘 여기 하나 여기 하나 더 마지막 마지막 한 명아야 나이스 저.. 증거 확보를 어디로 하는 거야? 증거 확보를.. 증거 확보해야 돼요? 예 증거 확보 그거 미션 하나 남았어요 방금 증거 있다고 하지 않았나? 여기 이쪽 건물에 흠 흠 흠 흠 저런가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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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미친건가? 나이스 예 이제 또 애들 나올 것 같은데 이제 나오겠다 아 온다 와요 한 명 어디요? 어디로? 여기 애들 여기 애들 다 온라 그렇죠 탈출지점으로 어? 한 15명 아... 우선 가야겠네요 아무튼 오오오오오오 아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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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떨어졌어 어... 많다 그쪽으로 가시면 될 것 같아요 여기 오겠죠? 이거 벽 세우고 해야 될 것 같은데 오히려 하나 이쪽으로? 이쪽에 다 모여있어요 어? 저희도 흩어진다 아 흩어지면 안되는데 아이고... 4명 다 살아있으면은 아까 증거 팔출 지저모라 일렬로 다 왔잖아요 우선총을 다 뚫어도 되겠다 여기 흩어져 있어요 하나씩 막 막 군데군데 수술탄 있으신 분? 여그로를 좀 끌면 될 것 같은데 하나... 뭐야 뭐야 쟤 뭐야 뭉쳤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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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디로? 이쪽으로 어... 번다 번다 저 여기서 대기하고 있어요 이제 뭐지? 조출 등장 매우 오우 여기있었고 탁스 갓 에이 없어요 잘하지 않으세요 여섯명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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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남았어 어? 저기에 있어야지? 네. 저기 하나. 여기 하나. 제발 제발 제발! 저기 하나. 하나. 가자. 나이스. 마지막 하나. 나 살려줘요. 어? 아아. 어? 잠깐만 잠깐만 잠깐만. 어? 쥐질 뻔했어. 빨리 가면 되겠다 이제. 해초라 하면 되겠다. 가요. 가요 가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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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왜 쩔쩍거리시죠? 근데? 발 맞았나요? 밥 버릴까? 얼마나 가면 된다 밥 먹을까? 좋은 욕 타겠습니다. 두 분 버리면 안 돼. 됐다. 하셨어. 하셨어.